음악 저는 생각에 우리 고양시의 이 꽃방람회는 뭐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감동을, 즐거움을, 그리고 설레임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은 꽃입니다. 그 아름다움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이곳, 2023 고양시의 꽃방람회, 여러분의 가슴 속에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. 1, 2, 3 4년 만에 이렇게 꽃방람회가 열려서 왔는데 너무 잘 꾸며놓고, 동영도 잘 해놓고, 색깔도 너무 오늘 날씨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너무 엄마랑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. 날씨도 너무 좋고, 애기하고 나와서 애기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하늘이도 한마디? 최고! 4년 만에 열리는 이 고양시 꽃방람회가 정말 감사하고, 고양시에 대한 이 뜻깊은 인상이 오래오래 저희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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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